이렇게 간다 배진 아니까 사랑의 사랑 안타깝은 les voies 창문을 내 몸을 씹어둔시지 prison, 지워올깔 총화 담을 내 맘을 살아 물같은 미래의 신념 사랑을 만나눠다 명금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고 왔을까 새벽에 이 선재로 단단히 외쳐도 이 선재로 단단히 외쳐도 이 선재로 단단히 외쳐도 이 선재로 단단히 외쳐도 저 흐름에 머물던 밭을 짓는 짓을 피워버렸다 저 바람을 깨봐버렸다 눈물같은 내 심정을 사다님을 깨끗하시려라 우리의 힘을 깨끗하라 제가 음반을 들고 있어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네 스타트를 누가 뜨느냐에 따라서 나가고 안나가고 차이가 나네 아이고 우리 누님 스타트네 스타트는 그냥 나가면 안되네 내가 음반 고장나지 말라고 약품 하나 발라드릴게요 이제 고장이 잘 안난다 고마워요 또 어디 가요 고마워요 정품이래 만원밖에 안하네 비싸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어디 고마워요 선생님 이거는 마음이 울적할때 기분이 우울할때는요 음악보다 좋은게 없는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브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운전하시면서 졸음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